여기 귀여운 강아지가 아닌 무언가 만반의 준비를 위해 냉장고에서 얼음을 준비하고 욕조에 얼음을 불어 그대로 욕조에 들어가려는 분홍이가 있습니다 으 죽겠다 대체 분홍이는 왜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 몸을 혹사시키는 걸까요? 그 이유는 라이브 밴드를 진행하는 공연장 쪽에서 분홍이가 속해 있는 밴드 측에 티켓 목표치가 부과되는데 목표치가 미달되면 사비로 때워야 하기 때문에 목표치가 미달되면 사비로 돈이 많아 자꾸리로 마토 메다 그 이유는 라이브 밴드에서 몇만원 필요하니까 바이브 하여! 네 바이브! 京一声出たね。 で、そのバイト初日が明日に迫っていると。 もう30分は使ってるし、絶対に風邪ひいたよね。 うん。丈夫な体が憎い。